네 여러분 마음을 인정한다. 제가 강의 때 이제 마음을 인정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마음을 인정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점검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마음을 인정하는 거는요. 첫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마음을. 예를 들어 미움. 그럼 그 미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온몸으로 실감이 나야 돼요. 근데 실감나는 거를 아니 미움. 느끼는 것 같기도 안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마음을 인정하기 명상에서 알려주신 방법. 알려드린 방법대로 거울을 보고 나는 미움받은 여자예요. 할 때 내 존재가 그냥 미움받은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미운 마음이 느껴져야 된다고. 온몸으로 이렇게 미움받은 실감이 나야 돼. 내가 미움받았구나. 이렇게. 그리고 내가 나는 미워하는 여자예요. 미워하는 남자였다. 내가 미워하는 존재구나. 마음 덩어리구나. 이렇게 실감이 오면 인정이에요. 실감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실감이 안 나. 아무 느낌도 없어. 입으로만 얘기해. 그럼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정되는 것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자꾸 마음을 많이 많이 느껴다 보면 점점 더 깊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건립돌. 마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건립돌이 누구냐 하면 고집부리는 애고예요. 고집부리는 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이제 눈을 보면서 그분 마음을 느끼고 얼만큼 인정했는지 보려고 나는 수치스러운 여자야.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수치가 떠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떠요.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럼 이제는 두려움이. 그리고 수치를 안 느껴져. 느껴져야 인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두려움이 뜨면서 해라니 무서움만 느껴져요. 그럼 이제 두려움을 인정해보자. 그리고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여자예요. 하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전에 두려움을 느꼈으니까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 두려움을 안 느끼고요. 서러움이 올라와요. 서러움이 느껴져요. 이래요. 아니 마음을 두려움 쓰라고 그러면 미움 쓰고 미움 쓰라고 그러면 서러움 쓰고 다른 게 올라와요. 요리조리 피해. 요리조리. 요리조리. 그러니 어떻게 마음꼬부 되겠어요. 기억버리기로 들어가면 미움받았던 기억이 들어가면 막 울겠지.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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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가 미움이 인정한대요. 이건 서러움이지. 어디 미움이에요. 미움은 뭐예요? 미워. 미워. 여러분은 또 화를 내는 걸 미움이라고 알더라고. 이 감정 자체에 대해서 분석도 다 틀린 거야. 그래서 화는 사실은 감정이 아니에요. 거부감, 거부 반응일 뿐이야. 두려움이 올라왔는데 이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화를 내면서 거부 반응이 일으키거나 수치가 올라왔는데 수치를 안 느끼려고 거부 반응이 일으키는 게 화고 미움이 올라왔는데 미움을 안 느끼려고 거부 반응이 일으키는 게 화, 분노인 거예요. 분노의 상태에 있을 때는 마음을 전혀 못 느끼는 상태인 거야. 화, 이렇게 할 때는. 진짜 미움은 분노가 아니에요. 사람과 똑같아요. 차분해요. 미워. 미움이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미워. 미워. 미움이에요. 사랑해. 사랑해. 이거랑 똑같은 그냥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분노로만 느껴서 절대로 마음을 인정 안 하려고 하거나 이 마음을 두려움을 쓰라고 하면 서러움을 느끼고 미움을 쓰라고 하면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고집부리면서 반항하는. 그게 이렇게 뜨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또 하나 마음을 인정 안 하는 분들은요. 어떻게 마음을 인정하는. 상황을 보고 이런 상황이라 미움이 올라오는 거야. 항상 마음을 인정하는 거는요. 나한테 꽂혀 있어야 돼요. 자, 아빠가 때렸어요. 아빠가 때렸어. 그래서 미웠어. 그러면 때렸기 때문에 미운 거야. 아빠 미워. 그러면 미움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움을 느껴주고 아빠 미워. 그럼 인정한 것 같지? 그건 미워하는 거잖아.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인정하라고 했지. 마음을. 미움을 인정하는 거야. 아, 아빠가 때렸더니 내 속에 미움이 올라왔어. 그래서 이 미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미움. 미움받았구나. 이 미움받은 이 마음의 존재가 아빠를 미워하는구나. 받은 대로 주는구나. 이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그랬지. 미워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여러분은 미워하고 있어. 상황을 보고. 그때는 인정된 게 아니에요. 내 항상 마음의 인정은 돌아와서 나한테 있어야 돼. 버림받았어. 그러면 나 버렸지? 나 버림받았어. 너 미워. 이렇게 나가요. 자, 버렸을 때 버림받은 내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이 버림받은 마음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버리고 있어. 버리는데 어떻게 버려? 미워하거나 고를 내거나 화를 내거나 무슨 짓을 하겠지? 뭘 뺏거나. 그렇게 버리고 있어.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 하는 존재 반드시 받으면 하게 돼 있거든. 이 마음의 존재를 느끼고 인정해야 그게 마음의 인정이야. 그런데 항상 상황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의식이 마음이 거기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존재는 인정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인정한 게. 왜? 첫째는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려고 하는데 두려움보다는 서러움으로 느껴진다거나. 미움을 느끼려고 하는데 서러움이 올라서 미워? 막 이러거나. 버림받은 마음을 느끼려고 하는데 수치가 올라오거나. 이런 식으로 마음을 잘못 써서 인정을 안 하고. 두번째는 그렇게 밖에 상황에 끄달려가서 미워하거나. 행위자가 개입이 돼. 그게 하는 놈이에요. 행위자. 미워하거나. 저 사람이 날 미워했어. 이게 아니에요. 가해자, 피해자가 없어. 자, 미움받은 존재가 있어. 내가 여기 미움이 없으면 상대가 아무리 미워해도 반응이 없어요. 미움이 안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주지는 않아. 그냥 내가 받아서 먹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내 미움의 존재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탁 나에게 미움을 주면 이게 확 일어나서 나도 어떻게 해요. 미움을 주지. 행위자가 있단 말이야. 미움받아서 미움을 준단 말이야. 이 존재. 이걸 인정하라는 거. 이게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그냥 나를 스쳐가거나 내가 그냥 먹어버린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 그냥 주고받음이 없어요. 주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 있으니까 흔들려서 미움을 탁 받았을 때 이게 올라와서 나도 미움을 탁 주잖아요. 이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에 끄달리고 하는 미워하거나 미움받은 거를 인식할 때는 사실은 정확하게 마음이 인지가 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행위자를 많이 했다면 미움받았어. 미워했어. 가해자 피해자로 보고 주개구를 봤는데 반드시 받은 애고는 피해당한 애고는 가해를 하게 돼 있거든요. 주고받음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인정하기 명상을 하다 보면 나는 미움받았어요. 그래서 미워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미움만 떠 있어. 미움을 받았든 미워했든 그냥 미움만 느껴지는 상태가 돼서 나중에는 아 주객이 없구나. 가해자 피해자가 없구나. 주고받음이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걸 그 주고받음이 없는 걸 아는 상태. 내 존재가 미움. 내가 미움. 사랑. 버림받은. 버림받은. 뭐 이렇게 딱 그 마음의 존재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게 인정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상황에 매어서 내 마음의 존재를 인정을 못하고 상황으로 막 딸려가는 경우 있어요. 머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생각으로. 그럴 때 인정이 안 돼요. 지난번에 저랑 심상하신 분이 그거예요. 항상 행위자의 집중을 더해요. 상황을 볼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가해를 했느냐. 내가 가해를 했느냐. 그러면 이제 분별심이 끼어들어요. 그럼 옳다 그러다가 판단이 되고 그럴 때는 하는 행위 주체를 보지 마음을 보지 않거든요. 마음에서는 여러분 미움 같은 경우에 미움을 받았든 미워했든 그냥 미움일 텐데 그 마음 그 짓을 하는 게 미움이에요. 내 속에 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미움이 있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 나는 남한테 미움도 안 받고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난 미움이 없어요. 그런 분은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항상 싸움 박질이 일어날 거야. 서로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걸 지켜봐도 미움이에요. 지켜보면서 그 미움을 피해서 도망다니거나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그 현상을 겪거나 미움의 현상을 겪거나 아니면 그걸 쳐다보는 상태에 있거나 똑같이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이 온 걸 알아야 돼요. 대신에 내가 미움의 상태에서 싸움 박질, 미움을 당하거나 미움을 쓰지 않고 미움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미움을. 있긴 있는데 내 미움 보는 게 두려워. 절대 그 일을 안 만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엄청 큰 미움이죠. 사실은 내가 당사자가 돼서 미움을 주고 받고 하는 사람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지. 내가 안 당하면. 있는 거죠. 쳐다보는 객관적인 상태에서도 그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오는 모든 상황들은 내 마음을 보여준다가 그거예요. 이때 미움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의 존재를 다 인정했을 때 끝나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다 인정하게 되면 쓰게 돼요. 미움을 썼는데 미움이 아니에요. 행위자가 사라지면 여러분 미움을 줘도요. 사랑으로 들어가요. 이게 말이 이상한데 여러분이 체험을 해봐야 알아. 미움으로 팍 쳤는데 저 사람은 그걸 받고 깨지면서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왜? 그 미움은 내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내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뺏는 것도 있고 뺏겨주는 것도 있고 이게 전부 사랑을 표시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행위자가 사라져서 그냥 내가 마음의 존재를 완전히 인정했을 때는 하는 애구가 없고 그냥 마음만 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인정하는 게 인정을 했다 안 했다고 딱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마음을 인정해 가는 과정이 마음공부예요. 다 인정하고 나면 행위자가 사라져서 그 마음을 쓰는 애구가 사라지면 그때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인정해 가는 과정이고 얼마나 인정했느냐는 내가 얼마나 실감나게 느끼고 그 마음에 가해자 피해자가 얼마나 하나임을 느끼고 행위자가 없어졌는지 그리고 관념체가 미움 쓰는 열등이 관념체가 분리되는지 그걸로 판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단계에서 제일 많이 진입을 방해하는 게 고집부리는 애구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 인정하기 명상을 시키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나는 미움을 쓰려고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오고 나는 자꾸 수치심을 느끼려고 하는데 두려움만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쓰면 아 지금 이렇게 나를 못 느끼게 하고 인정 못하게 하는 애구가 고집부리고 반항한 애구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견성위원 여러분 마음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쓰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풀어내기를 안 해도 미워 하면서 막 울었어. 그럼 여러분 미움 푼 게 아니에요. 그냥 울었던 거야. 그러면 제대로 마음 인정이 안 됐던 거죠. 그렇게 왜곡되게 수행을 하면 시간이 한 세월 걸리는 거예요. 기본이 중요하죠. 여러분 몸짱 아줌마라고 아시죠. 그 몸짱 아줌마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왜 똑같이 어떤 아줌마들은 막 똑같이 30년씩 하는데 몸이 그렇게 이쁘지 않은데 이분은 왜 이쁠까 했는데 제가 되게 충격받은 기억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팔굽혀펴기 한 번을 해도 정확하게 한대요. 이 동작을 팔을 어떻게 펴고 몇 각도로 굽히고 이런 거를. 그때 알았어요. 한 번을 해도 정확하게 느끼면서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딱 10개씩 한대요. 그래서 하나 할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마음 공부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느껴줘야 되거든요. 정조준에서. 미움이면 미움을 느껴야 돼요. 서러움과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면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정조준을 해서 그걸 느끼는 습관을 잘 기르고 그걸 왜곡되지 않게 해야 기억버리기도 잘 되고 점점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가 마음 공부가 빠르지 않고 누리고 이상하게 잘 안 되고 느끼는 게 안 되는 분들은요. 그걸 한 번 마음 인정하기 명상을 통해서 그 명상을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고집부리는 애고라든가 내가 마음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그 척도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음을 제대로 인정해서 여러분 깊이 공부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인정해서 여러분 깊이 공부를 바랍니다.